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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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찍었니? 경찰서 가야 되겠다 아니 아니 아 저 사실 제가 연극배우인데요 제가 진정성 있는 연기를 하고싶어서 엄마 근데 너 이게 무슨일이야? 진질된 연기 그게 정말 좋았던 저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민이 형 뭐 뭔지 좀 아니 누가 찾아오신거 같은데 나 지금 분장했잖아요 우선 걸지마 엄마 엄마 하지마 아빠가 그러면 안되지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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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